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중간 끊어져 가지고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여기서 두 번째 문담부터 할게요 강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 또는 강우라고 말합니다 내리는 비 강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그 형태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강우를 만들기 위해서 there should be big and heavy drops of water while ice crystals in a cloud 구름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크고 무거운 drops of water는 뭐예요 물의 방울이니까 물방울이죠 그래서 크고 무거운 물방울이 있어야 하거나 또는 이제 얼음 결정체가 있어야 돼요 아이스 크리스톨 얼음 결정체 선생님 말했으니까 뭐 이거 보고 그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듣고 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잘 들으시면 되잖아 물방울이나 또는 얼음 경청체가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should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선생님 빨리 써요 하지 말고 중간에 스페이스밤 누르면서 멈췄다가 진행하면 되겠지 그치 should 의무를 나타내고 there be 하면 뭐뭐가 있다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의무 더하기 뭐뭐가 있다라는 말은 합치면 뭐가 돼야 뭐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무거운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체가 크고 무거운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뭐를 만들기 위해서 강우를 만들기 위해서 create 만들다 therefore 하면 그럼으로 라는 말이에요 그럼으로 your planes fly through a cloud and spray extra water into it 비행기가 등장해요 비행기가 구름을 통과해서 날아야 돼요 fly through 하면 뭐뭐를 통해 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구름을 통과해 날아야 되고 날으면서 spray extra water into it 그거 안으로 여분의 물을 분사하게 됩니다 스프레이는 분사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뿌려주다 그거는 뭐예요 클라우드 그러니까 구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the water mixes with the tiny drops in the cloud 구름 안에서 물은요 자 무엇과 혼합되냐면 작은 물방울들과 함께 혼합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큰 물방울이 되겠죠 그러면 무거워지니까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물은 작은 물방울들과 혼합이 됩니다 mixes with, 믹스 위드 하면 뭐뭐와 혼합되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자 어디에서 구름 안에서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makes them bigger 그것들을 더 크게 만들어주죠 이 그것들이 뭐예요 그 아까 작은 물방울이라고 했던 tiny drops를 데무로 받았죠 then 그러고 난 다음에 they fall from the sky 그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무거워지니까 Airplanes also spray a chemicals that presses the drops of water into ice crystals inside the cloud 이 비행기들은 또한 화학 물질로 분사하게 되는데 chemical 하면 화학 물질을 말해요 그죠? 그죠? 자 그게 어떤 거냐면은 자 데디아라고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있는 chemical 꾸며주죠 네 요거 뭐라고?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자 freezes a into b 하면은 a를 b로 얼리다 라는 말이에요 a를 뭐? b로 얼리다 그러니까 이제 물방울을 아이스 결정체로 얼음 결정체로 freezes 얼리는 그런 화학 물질들을 어디 안으로? inside the cloud 구름 안으로 다시 한번 자 화학 물질인데 구름 안으로 그죠? freeze a into b 라고 그랬죠 the drops of water 물방울을 뭐로? 아이스 결정체 얼음 결정체로 freezes 얼려주는 chemicals 그런 화학 물질 다시 한번 자 구름 안으로 물방울을 아이스 결정체로 얼려주는 그런 화학 물질을 또한 분사합니다 when they grew big and heavy enough 그들이 충분히 커지고 무거워졌을 때 왜는 뭐뭐 할 때라는 말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grow 형용사 하면 뭐뭐로 되다라는 말이죠 이거 become이랑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충분히 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는 big and heavy를 꾸며주는 형태로 되어 있죠 충분히 크고 무거운 됐죠 enough는 항상 형용사 뒤에 와야 돼요 그죠? 형용사 뒤에 enough가 이렇게 쓰여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enough를 꾸며주는 enough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enough라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그지? enough는 형용사 뒤에서 이제 형용사 꾸며줘야 돼요 자 they fall to ground as rain 비로서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지? as는 뭐뭐로서라는 말이니까 자 people hope that 사람들은 대디아를 희망합니다 이 대선 생략이 가능한 접속사입니다 this technology will not only have farmers grow plants but also stop droughts 자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자 여기 적어볼게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 뿐만 아니라 B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돕는다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할 것이다 윌에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grow plants 무엇하는 거? 농작물을 경작하는 거 grow는 경작하다 라는 말이고 plant는 농작물이죠 그래서 농작물을 식물들을 경작하는 것을 help 오형식 동사 돕는다 농부들이 식물 경작하는 것을 도울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들어주는 가뭄을 말해요 가뭄을 막아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도니 A but also B라고 했어요 A 할 뿐만이 아니고 B 할 것이다 이 경학 기술이 그럴 것이라고 사람들은 희망한다고 말했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crec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기에 있는 것인지 알게 되면 네, 3단계에서 청소를 설치하고 지금 3단계에서 한다면 이제 3단계에서 4단계에서 5단계에서 1단계에서